됐어요 이제? 네 됐습니다 내 심장도 뛰고 웃겼었다 그날이 어제같아 웃었고 속에 너의 얼굴이 미치도 없고 집은 왜? 태워도 태워도 못 자라 아픈 사람을 자라리 보내자 행복을 빌쳐 그래리야 나도 살수 있잖아 와 정말 이게 꿈입니까? 자 계속 갑니다 2절 사랑했던 날 너를 잡았던 손깨나 마디 마디에 내 심장도 뛰고 웃겼다 그날이 어제같아 웃고 있었고 속에 너의 얼굴이 미치도 없고 집은 왜? 버리고 버려도 채워져 아픈 사람을 자라리 보내자 행복을 빌쳐 그래리야 나도 살수 있잖아 그래리야 나도 살수 있잖아 와 지금 진짜 역사적인 첫 곡 광주영TV의 역사적인 첫 곡을 우리 유현상 형님께서 드디어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진짜 순위 1,2를 다투고 있는 차트 순위 1,2를 다투고 있는 유현상님의 너라서 이 노래를 바로 옆에서 쌩으로 들을 수 있는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다투고 있는 이 노래를 다투고 있는